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오슴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상황은요. 세관 신고할 때 어떻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은 어떤 질문을 들을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국심사를 마치고 공항에 나가기 전에 세관 신고를 하러 줄을 섰어요. 반입 금지된 물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구입한 향수를 신고 물품에 적고 세관 신고를 하려고 해요. 자 이제 스위스로 가는 고지가 눈앞에 왔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상황 바로 세관 신고입니다. 그래서 저 뭔가를 신고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신고는요. 바로 declare 이라는 동사를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요. 바로 declare 하고 나서 신고할 물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신고할 물품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다. 신고하다 라는 표현을 바로 declare 명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나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으로 이제 세관 신고를 할 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신고할 거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직원이.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do you have anything? 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신고할 물품이니까 바로 to declare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그쵸 신고할 물품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yes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이 신고할 물건이 있다라는 거고 no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개 무조건 yes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표현 가져와 봤습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신고할 물품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귀에 잘 익혀 두셔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저는 신고할 게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때는요 또 I have로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have something. 저 뭔가 갖고 있어요. 근데 뭘 할? 바로 신고를 할이니까. to decla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저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have something to declar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 신고할 물품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느냐. 바로 I don't have가 아니고요. I have nothing to declare. 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 저 신고할 물품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요. 저는 가방 신고하고 싶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I want to를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요. I want to declare.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쵸 저 신고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까 전까지만 했어도 declare 다음에 무언가가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면 신고할 물품이 있냐 없냐. 저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명확하게 신고할 물품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땐 declare 다음에 명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this bag 혹은 a bag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 이 가방 좀 신고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 할 수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want to declare a bag 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미리 그 작성해 놓으신 거에다가 이제 저 이 가방 좀 신고하고 싶어요. 라고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요. 제가 이거 신고해야 돼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를 때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나요? 라는 표현으로 do I need to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do I need to declare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 신고해야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요? 바로 이것을 해서 this one 혹은 this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 I need to declare this?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 이거 신고해야 돼요? 라는 질문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제가 뭘 신고해야 되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아까 전에는 제가 이거 신고해야 돼요? 라는 거였다면 내가 뭐 사긴 했는데 뭘 신고해야 되지? 이거는 해당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what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what do I have to? 혹은 what do I need to declare? 이라고 물어보는 순간 죄송한데요. 제가 몇 개 사긴 했는데 뭘 신고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신고할 물품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 I have to declare? 혹은 what do I need to decla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상품을 신고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질문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세관 신고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들에서 살펴봤습니다. 뭘 기억해 주시라? 바로 declare.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상한극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세관에 신고할 것이 있나요? 향수를 신고하고 싶어요.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이에요. 얼마 정도예요? 약 25달러 정도예요. 자 오늘 대화문에서는요. 세관 신고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roleplaying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세관 신고할 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세관 신고할 물품이 있나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이렇게 여러분 물어볼 겁니다. 이 표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yes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신고하실 물품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저 신고할 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신고할 물품이 명확하게 향수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저 향수 신고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I want to declare some perfume. I want to declare 하고 나서 여러분 명사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t's a present for my girlfriend의 여자친구 주려고 산 선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볼 거예요. what's the value? 혹은 how much is that?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가격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리즈를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It is about 25 dollars. 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략 한 25 달러 정도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about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it is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abou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는 문장이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세관 신고를 할 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문장인데 뭘 기억하셔라? 바로 declare. 기억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세관 신고할 때 물어볼 겁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이렇게 얘기할 때 무조건 yes라고 얘기를 한다?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